안녕하세요. ECK 교육 스페인어 강사 정하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접속법 배울 겁니다. Probablemente no haya nadie que pueda hacer una película como él. 아마 그 사람처럼 영어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단어입니다. 네, 오늘 접속법의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요. 독립절에서 쓰이는 접속법. 독립절이 뭔지를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법 위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감명 깊게 영화를 본 두 친구의 대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Fue Abre los Ojos. ¿Sí? ¿De qué trata? Se trata de la historia de un hombre al que le gusta ligar con mujeres, en una situación en que se desconoce si es real o alucinación. Quiero contarte más, pero no me gustaría destriparte la película. Ja, ja. Vale, vale. Ahora me intriga saber quién es el director. El director es Alejandro Amenábar. Seguro que tú sabes quién es él, ¿verdad? Claro que sí. Y me imaginaba que era su obra. Es uno de los mejores directores de cine del mundo. Me encanta su manera de dirigir una película. Probablemente no haya nadie que pueda hacer una película como él. Me alegro mucho de que te guste él. Es que he visto casi todas las obras que ha hecho. Bueno, ahora te toca. Cuéntame, ¿cuál es la película que te ha impresionado? Pues hace unos días he visto nuevamente Volver, de Pedro Almodóvar, y me hace pensar mucho sobre el significado de las relaciones interpersonales. La protagonista de esa película es Penélope Cruz, ¿verdad? Cierto. Ella se convirtió en una actriz de fama mundial tras el éxito de esa obra. ¡Qué va! No creo que esa la haya hecho famosa. Me refiero a que ella era bastante famosa incluso antes de que saliera a la luz esa peli. De verdad, no lo sabía. La verdad es que no soy una persona que se interese por el mundo del entretenimiento. Que yo sepa, ella se hizo bastante famosa después de filmar la película Jamón, Jamón, de Vigas Luna. 네, 여러분 음원 다 듣고 오셨죠? 저희 처음에는요, 접속법의 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접속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접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접속. 동속절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한 형태를 접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속법이랑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예요? 직설법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거는요,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은 모두 Indicative라고 해요. 팩트 전달이에요. 생각 전달, 팩트 전달. 그런데 오늘 배울 거는 이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접속법이고 모두 Sufuntivo라고 나와 있죠. Sufuntivo. 그 다음에 우리 스페인어의 법이 이 법, 모두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설법, 접속법,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명령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태 달달달달 외우셨던, 고생 좀 하셨던 명령법 이렇게 세 가지 모도가 있고 오늘 배울 거는 세 개 중에 접속법이에요. 접속법은 주절의 주어가 생각했을 때 종속절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경우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불확실해요. 그 다음에 실현되지 않았어요. 팩트가 아니에요. 라는 거 전달할 때 접속법 종속절에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확신과 단정을 나타내는 직설법과 달리 접속법은 참 거짓에 상관없이 화자의 불확신과 의심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해요. 그 팩트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혹은 실제로 안 이루어졌고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화자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나는 확신하지가 않아. 확실하지 않아. 의심스러워. 이런 거 나타낼 때 표현할 겁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팩트 전달 아니고요. 사실 전달 아니고요. 감정 드러낼 때 종속절의 접속법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 직설법에서 시제 너무 많이 봤죠. 현재 환자 완료, 단순 과거, 불완료 과거, 과거, 완료, 미래 다 봤죠. 그거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접속법에서 시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접속법의 시제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쓰이냐. 첫 번째, 화자의 불확신, 추측, 부정 이런 거 나타낼 때 쓸 거예요. Probablemente no haya nadie que pueda hacer una película como él 아까 저희 처음에 단원명에서 봤던 거죠. 아마도, Probablemente 아마도잖아요. 아마도,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거 아무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몰라요. 왜? 아마도잖아요. 불확실이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접속법 쓰는 거예요. 아베르 동사에 아베르 동사 존재하다. 동사의 직설법은 직설법 현재 시제 접속법 현재 시제 아야 아야나디 깨뿌에다 자, 여기서도 접속법 쓰였네요. 왜요? 없잖아요. 깨뿌에다 하세루나 펠리꾸라꼬메 그처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수식해주는 게 아니죠. 없는 사람을 수식해주는 게 부정이에요. 부정. 이런 걸 이제 부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없는 사람을 꾸며주려면 이 종속절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 거 표현할 때 부에다. 이렇게 접속법 시제에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떠어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예요. 생각하지 않아. 부정이에요. 부정.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화가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그 영화가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요. 얘는 부정. 주절이 부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접속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접속법 무슨 시제예요? 이거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아베르. 아베르가 아베르가 아야로 바뀌었죠. 그러면 아야 플러스 pp가 되겠네요. 우리 직설법에서는 에, pp, 아, pp, 아, pp 이렇게 같죠? 그건 직설법이고 접속법은 아야, pp, 아야, pp, 아야, pp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의 의미로 부정의 의미로 접속법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아니야?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부정이죠, 여러분. 부정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실체가 존재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팩트나 사실을 전달하는 직설법을 사용을 하겠어요? 접속법을 사용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세인텔의 싸가 됐겠죠? 그런데 우리 접속법은 아르동사를 마치 에르동사처럼 변형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세인텔의 세가 된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소스페차르 동사는 접속, 그, 동속절에 직설법 동사 씁니다. 직설법. 소스페차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데 우리 계속 의심, 불확실, 부적 이런 거 접속법 쓰잖아요. 예외에 하나만 외우세요. 소스페차르 뒤에는 직설법 사용합니다. 소스페차르 직설법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절이요. 충고나 명령이나 부탁이나 허가나 금지나 희망이나 원망이나 사육동사 일대 종속절에 접속법 동사 사용할 건데요. 주절에 위화과서 동사들이 쓰였다면 종속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거나 주절 주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속절에 접속법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문 바로 볼게요. Espero que 나는 희망해요. 내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내가 희망해요. 여러분, 그들이 내 제안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모르죠. 단지 내가 그걸 희망할 뿐이에요. 그러면 얘 뒤에 나와 있는 거, 내 제안 받아들이는 거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럴 때 직설법 사용 못해요. 그래서 접속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문장까지 보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Señor, permíteme que le presente. 허락해 주세요. 저를 허락해 주세요. 뭘 허락해요? 당신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이럴 경우에 지금 허락해 달라는 거는 뒤에 나오는 종속절의 주어가 사실이 아니죠. 아직까지 사실이 아니죠. 아직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문장,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주절의 주어랑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달라요. 주절의 주어,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주절의 주어 누구예요? 나죠. 종속절의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죠. 3인칭 복수죠. 주절의 주어 누구예요? 세뇨루죠. 허락해 주는 주체, 세뇨루죠. 누가, 누가 프레젠다를 해요? 내가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유추해낼 수 있겠네요.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우리는 접속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희망하거나 허락해 주는 거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에 대부분은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접속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접속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세 번째 다시 볼게요. No me recomendo que 나한테 추천해 주지 않았어요. 뭐를? que fuera yo a la bella da. 저녁 식사에, 저녁 파티에, 디너에 가라고 추천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단은 추천해 줬을 때의 시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추천해 줬을 때의 시점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저녁 식사에 가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접속법을 쓰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 lecomendare의 주어 뭐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3인칭 단수예요. 그 사람, 후한, 상관없어요. que fuera yo. 누가 가요? 내가 가요. 그러면 주절의 주어, 3인칭 단수랑 종속절의 주어, 요랑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 사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접속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충고, 명령, 부탁, 허가, 금지, 흥망, 원망, 사격동사에 그래서 접속법 동사 사용한다는 이유가 두 가지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동사를 주세요. 로가르케, 로가라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브로이비를 금지하는 거예요. 아세르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격동사예요. 이럴 때도 이제 우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절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접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희망이나 허가, 충고, 사역 이런 동사들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랑 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상사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나는 내 상사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에시베르의 주어 누구예요? 나죠. 세나르의 주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내 상사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동사 원형 써요. 동사 원형. 그런데 나는 희망해요. 내 상사가 나랑 같이 저녁 먹어주기를 내가 희망해요. 이럴 때 여기 접속법수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동사를 읽잖아요. 이런 동사들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다. 그럴 때는 앞에 주절 동사 쓰고 뒤에 동사 원형 써요. 그런데 만약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다? 내가 희망하긴 했는데 타인이 그렇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접속법 써주는 겁니다. 앞에 깨써주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들어갔을 때 우리 접속법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주절의 표현에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 종속절 동사는 접속법을 사용합니다. 알레그라르 기뻐요.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기뻐요. 때메르. 아 좀 뭐랄까 의심이 돼요. 혹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라멘탈. 슬퍼요. 안타까워요. 이런 동사들일 때 종속절의 접속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메 알레그로 무처데께. 나는 아주 기뻐했기 때. 그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너가. 죄송해요. 그가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너가 그를 좋아한다는 거. 에 대해서 기뻐요. 주절의 주어가 기뻐해요. 주절의 주어가 기뻐하는 거는 주절의 주어의 감정 표현이죠. 그럴 때 여기에 종속절의 접속법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좀 의심이 되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너가 이제 나를 보러 오지. 안을까봐.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봐. 좀 무서워요. 좀 두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감정 표현. 그래서 이제 접속법 사용됐고요. 시엔 또께. 시엔 또께. 유감이라는 거예요. 유감. 그 노 부디에라무스. 접속법입니다. 멘 루 셀 핀데 셀마나. 우리가 주말에 못 봤었어서. 이거는 접속법 현재 아니고요. 접속법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접속법 과거 시제. 어쨌든. 주말에 우리 못 봐가지고 내가 좀 유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죠. 화자 주절의 주어가 감정을 나타내요. 그럴 때 종속절에 접속법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요. 주절의 주어 누구예요? 나죠. 종속절의 주어 누구예요? 그죠. 주절의 주어 누구예요? 나예요. 종속절의 주어 누구예요? 너예요. 주절의 주어 누구예요? 나예요. 종속절의 주어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어 다르죠. 그래서 접속법을 쓰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감정 나타내고. 게다가 주어라 주절이랑 종속절이랑 주어 달라요. 그래서 접속법 쓰는 겁니다. 가치판단인데요. 가치판단은 게 뭐냐면은. 비인칭 구문이고요. 종속절에 나오는 행위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의심하거나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필요, 충고 등을 나타낼 때 접속법을 사용한다는 건데. Es posible que. It is possible. 됐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 차가. Cedrica al centro de Barcelona. 바르셀로나 시내로 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전달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능성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전달 아니에요. 이 차가 바르셀로나 시내로 향할지 안 향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 이거 원래 동사는 DIL이 히르스예요. 그러면은 이르 동사니까 아르처럼 바뀌었죠. 그래서 접속법 동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Es era necesario que. 필요했었어요. Que saccaramos una entrada para ver la actua sil. 우리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입장권을 꺼내야 되는 게, 입장권을 발급받아야 되는 게 필요했었어요. 가치판단입니다.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Saccaramos 마찬가지로 접속법 과거시제 사용됐고요. No está claro que. 확실하지 않아요. está claro, está claro 할 때 확실한다 라는 뜻이고 No está claro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지 않아요? Mi profesor, se lo diga mis padres. 내 선생님이, 내 부모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가치판단이에요. 가능성이에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속절에 접속법 동사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절에 똑같은 동사가 사용이 되더라도 의미에 따라서 종속절에 직설법이 올 수도 있고 접속법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다라는 동사를 봅시다. 말하다. 명령의 의미가 있으면 접속법이에요. 이걸 기억하면 돼요. 명령의 의미가 있으면 접속법이에요. 왜요? 자, 여기 볼게요.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Mi esposo, 내 남편이요. 내 아디초께 나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집에 빨리 도착하라고. 귀가 빨리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남편이 나한테 집에 빨리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사실상 명령 아니에요? 빨리 오라고 했어. 제가 친구들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나 오늘 집에 빨리 들어오래. 그게 남편이 그냥 집에 빨리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럴 때 우리 접속법 동사 쓰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나한테 명령한 거 주어 누구예요? 내 남편이죠. 누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내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주어 다르잖아요, 지금.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접속법 써야 하죠. 게다가, 게다가 명령의 의미예요. 그럼 접속법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넘어올게요. 남편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 드라마카 마냐. 내일 자기 일 안 한대요. 내 남편이 일 안 한대요. 내 남편이 일 안 한다고 그냥 얘기한 거죠. 나 내일 일 안 한다고 자랑한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그냥 직설법 동사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내일 일하라고 명령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 안 한다고요. 그럼 팩트 전달이잖아요. 그럴 때 직설법 동사 써주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대시르 플러스 게 플러스 접속법 써였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센티르 동사입니다. 유감이다 라는 표현이죠. 혹은 뭐뭐라고 느끼다,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유감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 접속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내가 느껴라고 표현할 때는 직설법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우리 밑에 거부터 볼게요. 시엔 또 게 노 때 구스테이요. 내가 너한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게, 너가 나 안 좋아하는 게 유감이다, 슬프다. 감정 표현이죠. 감정 표현이에요. 감정 표현일 때 우리 접속법 씁니다. 그런데 시엔 또 게 노 때 구스테이요. 나는 있잖아. 너가 나 안 좋아한다고 느껴. 그렇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다, 그렇다고 느끼다 라고 얘기할 때는 직설법.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유감이야 라고 표현할 때 접속법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절에서 사용되는 접속법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여러분. 종속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되는 경우를 봤어요. 독립절이라는 건요. 주절과 종속절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절이에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거 볼게요. 딸베스 에이아벤가 마냐 나. 깨 같은 거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런 거 독립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절이고, 독립절이고. Probablemente, 아마도, Possiblemente, 아마도. 딸베스 아마도, Kissas, 아마도. 이런 아마도.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가 쓰였을 때. 동사 앞에 쓰일 때 접속법 사용하고 동사 뒤에 올 때 직설법 사용합니다. 다시, 추측을 나타내는,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가 동사 앞에 쓰이면 접속법, 동사 뒤에 쓰이면 직설법이에요. 이거 보세요. 딸베스, 아마도 동사 앞에 쓰였죠? 그럴 때, 동사 접속법 쓰였어요. 어쩌면, 어쩌면 그녀는 내일 올지도 몰라. 라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요. 올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딸베스, 에이아, 비엔네, 마냐, 라고도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예요? 온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사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동사에 앞에 쓰일 때는, 이런 부사가 동사에 앞에 쓰일 때는 접속법, 직설법 둘 다 돼요. 그래서 여기 접속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접속법, 직설법 둘 다 돼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으면, 가능성이 적으면 접속법, 가능성이 좀 있다. 사실에 가깝다. 그럴 때는 직설법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베스, 가? 동사 뒤에 왔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직설법이에요. 그리고 온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프로바블레멘 때 어쩌면, 아마도 이런 지금 부사죠. 얘가 동사 앞에 쓰였죠. 그러면 접속법, 직설법 둘 다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o, aya, nadie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게 부에다 세로나 펠리쿨라 꼬모에 여기 뒤에서 부에다가 왜 접속법이 사용되었어요? 수식하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디에잖아요. 그럼 얘는 부정이죠. 부정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종속절에 접속법을 사용이 된 거고요. 여기서 봐야 하는 건 이 아예예요. 프로바블레멘 때가 이 동사 앞에 놓였기 때문에 아야가 쓰인 겁니다. 오할라, 혹은 깨로 시작하는 독립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할라는 신한테 바란다는 거예요. 아라버에서 비롯된 표현이고요. 아랍의 신에게 소망하는 표현으로 유래됐어요. 왜 도대체 스페인어가 아랍이냐. 스페인이 아랍의 지배를 되게 오래 받았어요. 되게 오래 받았기 때문에 아랍어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할라, 알라 신에게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접속법을 현재 또는 과거에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프로바블레멘 때, 포시블레멘 때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가 동사 앞에 쓰이면 접속법도 되고 직설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중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요. 접속법 썼죠.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실에 가까워요. 직설법 썼죠. 오할라, 깨 같은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조금 높으면 접속법을 현재 실현 가능성이 완전 떨어지면 과거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깨도 똑같아요. 깨는 요구, 희망, 명령 등의 동사가 생략된 표현으로 주로 현재나 미래에 소망을 나타내는 똑같습니다. 오할라나 깨는 똑같아요. 자, 오할라, 유에바, 마냐나 오할라, 유에바, 마냐나 접속법이에요, 여러분. 원래 직설법은 뭐예요? 유에배 아니었어요? 유에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접속법 현재가 사용이 된 거죠. 접속법 현재가 사용이 됐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비올 확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접속법 과거시제가 사용이 되겠죠. 오할라의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접속법 현재 실현 가능성이 완전 떨어지면 접속법 과거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푸디에라가 사용이 됐구나. 이제 보이시죠. 오할라, 푸디에라, 콤빠냐 이럴 때 내가 너를 너랑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못 간다는 얘기죠. 왜? 접속법 과거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청자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 얘 못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푸디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접속법 과거잖아요. 내가 너랑 같이 동행을 좀 하고 싶긴 한데 빼로 노프해도 근데 못한데 아, 이럴 줄 알았어 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접속법 과거 사용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똑같은 구문인데 여러분 시제해가지고 가능성을 미리 내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듣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게 때문에 호레스프론도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누가 아플 때 아플 때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거 지금 접속법이 현재잖아요. 접속법 현재죠. 왜 접속법이 현재 썼어요? 접속법 과거 안 쓰고? 접속법 과거 쓰면 뭐예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얘가 아픈데 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다라는 걸 표현할 거예요. 아니면은 너 나아질 수 있고 나아져야 해 라고 표현할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게 되면 접속법이 현재 써주는 거예요. 게 때문에 호레스프론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접속법 과거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엔이나 씨로 시작하는 독립절도 있어요.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 똑같고요. 반드시 접속법 과거와 사용합니다. 왜? 이미 그 확률이 희박해요. 기엔 후에라마 소음에 내가 더 젊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더라면 젊어질 수 있어요? 아 못 젊어져요.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죠. 접속법 과거 긴 슈피라이 푸드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미래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법 과거 심의 우비라토 까를랄 롯데리아 나한테 내가 로또 당첨 됐었더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접속법 과거 완료가 사용이 됐네요. 여기서 접속법 과거가 사용된다는 건 과거 시제를 통칭해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과거 젊고 과거 완료도 됩니다. 로또 당첨 안 됐어요. 됐더라면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접속법 과거 사용할 거고요. 기행이나 씨를 함께 사용을 할 겁니다. 다음에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 가정 미래 완료로 대체할 수 있는 건데요. 볼게요. 접속법 과거 완료 형태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너랑 같이 피크닉이 갈 수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과거로 못 돌아가요. 가능성 희박하죠.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접속법 과거 완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 미래 완료로도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랑 같이 피크닉 갔었더라면 완전 좋았을 텐데 라는 구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독립절에서도 당연히 접속법 사용될 수 있고요. 기존에 주절이랑 종속절 구분해서 종속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됐던 경우와 달리 독립절에서는 추측이란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타나거나 혹은 이런 거와 같이 소망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접속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Probablemente no haya nadie que pueda hacer una película como él 그처럼 아마 그 사람처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구문에서 접속법 두 개 사용됐죠. 이거 이제 각각의 경우 왜 접속법이 사용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야는 뭐 때문에? Probablemente 때문에 Pueda는 뭐 때문에? Nadie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접속법의 용법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저 연습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탈로에고 지하면 다시 한번 함께 이렇게 해서 검을 knees 속 죽 극 젊가 tutti 심